이제 우린 배경으로 돌아간다 모두 날 따르는 걸로 알겠소 군사를 돌려 도성을 칠 정도의 인간이니 집정되신 정도는 성이 차지 않을 듯 누구인가? 이보게 이성계 공수에 맞는 자리까지만 탐하시기 자네에게 용상은 지옥이 될 것이니 말이소 때려 죽여 아 여보세요 이게 누우신가? 나의 절치나 무엇? 이성계 아니신가? 공수에 맞는 자리까지만 탐하시기 아니 이게 무슨 비복의 이성계 지옥이 될 것이니 말이소 제발 이 나라의 국세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새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저의 오빙수에 맞는 자리까지만 탐하시기 왕을 할 거야 아버지 아멘